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지역 최초로 중증치매 환자 단기 입원부터 집중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 환자 전담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이 전담병동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입원 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전담 인력의 환자 진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관악구가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안전교육에서는 실제 도로상황 재연주행연습과 전동보장구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이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 또는 구입 예정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홀트 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고향특례시장컵 제29회 홀트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일부 휠체어 농구 6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번 대회가 더 많은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며 장애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복지TV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주간 특집 편성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복지TV는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복지TV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생방송합니다. 한편 복지TV는 방송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송출되고 있으며 스카이라이프와 IPTV 채널 199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